희초로 안녕하세요 친한 셰프님 아저 오늘 아저 오늘 소개팅 해가지고요 어머 여자분은 대꼬신 건 처음이었어 오 진짜요? 아 진짜? 아 다들 멘트가 아니야 진짜 처음이야 진짜 야 깜부인가 봐요 깜부 어우 좋아요 지인들이 하는 레스토랑은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이 남자 인프라 무치만 첫 데이트 할 때 같이 하기 너무 좋은 거 같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그렇지 그렇지 드시죠 어! 인자 빼줬어! 오 인자 빼줬어! 오 인자 라이스샵 이거랑 연골차 준비해드릴게요 웰컴 드링크 차 업계에서 준비했어 차 한잔하시죠 아니 연귤차 연귤차 맛있겠다 더 드릴까요 차? 좋은 거 잘해주네요 편안하게 어우 나 장소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그 오마카세 집인데 아 오마카세구나 추천집? 일식? 한식으로 되는 거예요 한식으로 한식으로 오! 한식 먹으면 한식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아 대박 네 준비해드릴게요 어머 오늘 드릴 거는 우선 버터랑 빵이랑 해서 아 이게 버터구나 아 그리고 다르트를 만들었고 아 이건 너무 예쁘다 진짜 루니어초 요리 같아 아유 아유 나만 믿어 남자끼리 통화하는 게 있는 표정 코스 요리가 좋은 게 코스와 코스 사이에 약간 텀이 있잖아 그쵸 약간 얘기도 좀 천천히 할 수 있고 데이트도 좀 더 길게 갈 수 있고 너무 고맙게 할 수 있고 너무 고맙게 할 수 있고 첫 데이트를 코스 요리 괜찮은 거 같아요 나도 너무 고맙게 할 수 있고 나도 너무 고맙게 할 수 있고 네 더군다나 한식 코스 요리? 난 너무 궁금한데 너무 좋아 잘 골랐어 잘 골랐어 아주 잘 골랐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빵 먹기겠죠? 우와 빵빵 먹어요 맛있겠다 네 맛있어요? 오 바삭했나 봐 오 너무 맛있다 오 오 아유 아 빨리 드세요 아니 이것도 밑에 뭐가 있네 네 죽장형 된장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된장국 와 시골 된장 맛 난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응 오늘 따라 오늘 따라 맛있는 음식만 주지 응 오 어우 좋아요 어우 좋아요 아 물도 따라주고 이런 게 다정다감이야 이런 게 아우 우리 동환이 잘한다 우리 동환이 영원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지 요즘 셰프님 연애 시작하셨다고 오 아 진짜? 우리 원칙만 해도 없었잖아요 그죠? 부끄러워 하시는 되게 캐릭터이시죠?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어 안지는 꽤 됐어요 한 6개월 아 정말? 네 근데 만난 건 얼마 안 됐죠 아 저희는 지금 만난 지 한 60분? 동환 씨 주변에 기운이 너무 좋다 기운 좋다 꽃집 사장님도 변한다고 그러고 오마카스 자주 하세요? 자주는 못 가봤고 가더라도 일식? 네 네 오마카스 하면 다 일식만 떠올리는데 한식이 있어가지고 한식은 처음 와봐요 한식을 먹어야지 이거 진짜 잘한 것 같아 한식이 굴도 그 사이에 준비해 드릴게요 뭐야? 그거 먹었다 우와 굴 고추장에 절인 굴에다가 신선 같아요 신선 저거는 이제 급속 냉동시켜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뭐야 뭐야 우와 그건 뭐예요? 올리브요 저게 올리브 오일이에요 우와 고체가 됐네 이번에 굴은 고추장에 절인 거예요 우와 한번 데친 다음에 절인 거라서 비주얼이 너무 멋있습니다 우와 뿌듯뿌듯 동환 씨 뿌듯뿌듯 아 맛있겠다 음 아 이거 계속 안주다 큰일 났다 그쵸? 그러지 아 술을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술을 안 먹게 돼서 아니요 아니요 핵심 안 먹으면 안 먹은 안 먹은 안 먹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